하늘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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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곡은 일단 전주부분의 두 마디 지나고 나서 나오는 코드들이 조금 이제 잡기 힘드신 코드들도 있을거예요 자 지금 전주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F6코드 그 다음에 3자러 C G 자 탑을 같이 보시면서 전주부분 저랑 같이 해보시죠 코드 잡으시고 천천히 아르페이조 패턴 지키면서 자 A부분 들어갈게요 A부분 코드 자 G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핑퍼링시에 터널하는 줄만 지금 유념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크림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B7 플랫라인 코드에서 샷라인으로 지금 텐션의 이동이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드9 코드는 이렇게 4번째만 잡아주시고 디미니쉬 코드 반복 자 B부분 2 2 2 3 4 5 5 5 5 5 5 5 5 5 6 7 7 7 8 9 9 9 10 10 12 12 14 15 15